여기 또 보시기 바랍니다. 수상한 반대표 뭉치. 공직선거에서 부정이 있는데 무슨 민주노총 관련된 그런 선거에 왜 부정이 없겠습니까? 빠꾸미들이. 선거에 빠꾸밀 거 아닙니까? 아마 조합원에서 뭡니까? 대의원 회장 같은 거 선찰할 때도 많이 그걸 쓰겠죠. 밑에는 정당보조금을 1년에 수백억씩 받는 양당이 대출받아서 빌딩 주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정말 부패한 사회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은 망하는 상태가 되어야 망하는 상태가 돼도 뭡니까? 또 땡깡을 뿌릴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상태까지 아마 땡깡을 찌를 겁니다. 이 버릇들을 어떻게 이렇게 들였는지 사회라는 것이 기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도 기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친 마음대로인 겁니다. 사슬란에 국정현안은 다 막으며 운동권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이런 박성민이 정치포커스 지지율을 떨어뜨린 말 이전 정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무슨 정치 컨설팅 민인가 뭔가의 대표인 것 같은데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항상 뭡니까? 문 정권을 두둔하는 그런 받은을 입삼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정치 코멘트를 양산하는데 이 조선일보에서 그런 사람한테 이 큰 지면을 줘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데 계속 발언하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이 사람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정치 컨설팅, 정치 컨설팅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 정권의 모든 것을 옹호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선거 조작까지 이런 사람에게 큰 지면을 줘가지고 무슨 대가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아주 그냥 행편없는 참 말이 안 되는 짓들이죠. 이 이준석이 전주서 떡볶이 미팅을 해가지고 뭐 했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선거만 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관여한지는 선거만 하면 이준석이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참 보면은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향자 광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반도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회사가 하나 나오려면은 창업주 세대는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한다. 사업보국.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사업보국이라는 생각이. 조금 시끄럽네요. 조금만. 사업보국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사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1970년대에 반도체를 시작하는 그거는 참 잘못하면 회사를 날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위험이 많은 도박과 같은 그런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을 돌아가신 호암 이병철이나 또 현대의 아산 정주영 회장 같으신 분이 해낸 거죠. 그 사람들이 읽은 그런 밑바탕 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주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좋은 시절이 함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참 걱정스러운 것이 항상 좋은 날이 계속이 안 되잖아요. 좋은 날이 계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날을 통과할 때 비 오는 날이 곧 올 것이고 비 오는 날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행동이 개인 차원에서나 조직 차원에서나 그 다음에 나라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드린 양향자 의원이 반도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아마 수출에서 한 20, 30% 정도가 반도체가 차지할 겁니다. 반도체라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늘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까?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준비하는 마음가짐, 준비하는 태도 이런 부분이 너무나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흡할 때가 많기 때문에 가끔 속이 상하는 거죠. 양향자 의원은 그 치열하게 고졸 출신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상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어느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또 정치 입문하기 전에 가장 밑바닥부터 연구원으로 출발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임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산업이 얼마나 어려운 산업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것이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사한 것 중에서 정치적으로는 반대편에 있는 양향자 의원을 반조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참 잘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좀 절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절박해야 승리할 수가 있고 위험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대우조선 회생 안 됩니다. 대우조선 이름 왜 회생이 안 되는 거 아니까 돈을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을 11조원 쏐든 20조원 쏐든 간에 또 20조를 쏟아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공적 자금을 특정 회사의 11조원 정도를 쏟아 부으면 그 구성원들은 그 회사와 이름 관련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공적 자금을 11조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10년간 누적 적자가 8조원이 생기고 지난해 한 해 동안 뭡니까? 손실 규모가 1조를 넘었는데 파업을 해가지고 뭡니까? 51일간 파업을 해가지고 작업이 진행 안 됐으니까 8천억 정도의 적자를 내는 것이 그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제정신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미친 인간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금을 11조원 정도 때려 부어가지고 10년간 여러분들 뭡니까? 8조원을 다 깔아 먹어버리고 지난해 1조 1천억인가 뭡니까? 적자가 생긴 회사에서 52일간 파업을 해가지고 수주의 가운데 8천억 정도가 손실이 나면 그게 도대체 인간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아니면 가축입니까? 도무지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 무대보와 그 소위 뭡니까? 철판 같음과 강심장에 20조를 쏟아보면 여러분들 대우조선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간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겠다는 그런 소위 절박감과 절실함과 치열함이 없으면 그거는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여러분들 쏟아붓더라도 그냥 한여름에 그냥 뭡니까? 그냥 수중기 정반하듯이 다 여러분들 정반해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양향자 의원이 이야기하는 반도체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 사람이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간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절실함과 절박함과 치열함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바렘님이 지금 그냥 너무나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민들 세금으로 양아치들의 먹이 사슬이다 착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덩쳐가지고 뭡니까? 10년 동안 8조를 먹는 회사가 어떻게 존속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밑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250조 원을 들여가지고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11곳을 추진하고 있네요. 대형마트 강제 휴무 폐지할까요? 온라인 국민 투표한다. 이게 무슨 온라인 국민 투표를 할 일입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런 대형마트 가운데 6시부터 여러분들 문 여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6시부터. 대형마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투입이 돼가지고 문을 열든 문을 닫든 간에 계속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젊은 날부터 권력을 탈취하는 그런 일반회치 한 번도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돈 버는 일이 어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소중하게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엉터리 정책들을 남발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한 거죠. 정말 다들 참 벌받아야 될 인간들입니다. 다 자기 자식들도 이 나라에 살 건데 어떻게 하는 짓마다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 참 딱한 사람들이 놀면서 싸우기만 하는 한국 국회의 근본원인 밑에 보좌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7명입니까? 8명입니까? 봉급은 일정 얼마를 받네요. 참 자신들 수사 중지를 하면 국정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가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4.15 총선 다 부정선거 했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보셨지만 그동안 4.15 총선에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는 조작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전주시는 갑, 을병 다 했지 않습니까? 이상직 의원, 정동영 의원 그리고 또 전주시 갑, 전주시 갑, 을병 다 여러분들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소를 다 조작해가지고 다 순위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전국이 다 부정선거한 거 아닌 겁니까? 그래서 거대 여당이 180적 정도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선거가 여러분들 사기를 치는데 1조, 2조 정도 사기 좀 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대우조선이 여러분들 뭐죠? 한 11조 먹었다. 그게 뭐가 문제냐? 공직선거 다 선거 사기로 해갔다 해먹는데 2018년 6월 1일 지방선거 다 선거 사기가 여러분 뭡니까? 구청장도 하고 시장도 하고 서울특별시장도 다 해먹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 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대통령 해먹고 나갔으면 뭡니까? 저기 양산 가서 자리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고요? 선거도 사기 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좀 사기 좀 쳤다고 합시다. 무슨 라임 펀드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게 선거 사기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여러분들 개발 비리 의혹 백형동 여러분 개발 비리 의혹 권순일이 여러분들 뭐죠? 재판글의 의혹 다 중요하죠. 그러나 선거 사기에 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크기로 따지면 수사 중재하면 국정 협조하겠다. 전전건건건하겠죠. 저 친구가 저것까지 건드리게 되면 이런 폭탄은 뭡니까? 선거 사기입니다. 선거 사기에 버튼만 누르면 그냥 폭발합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짜들이 가짜 이런 법을 만드는데 그걸 국민들의 다수가 많이 알게 됐는데 그걸 그냥 덮자.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